불타오르네 요즘 쉬고 싶어 이 밤이 싫어 일참 깨고 싶어 꿈속이 싫어 내 안에 갇혀서 날 죽어 있어 Just wanna be lonely Just wanna be your 왜 이리 깜깜한 건지 내 안에 갇혀서 날 망가진 내 모습 You will tonight 방탄 大家好 我们是 방탄小年團 你好 我是 J-O 예嘿 大家好 我是队长 람ão 你好 我是 Jin 민민 종호 네 아무래도 중국에 자주 오고 싶죠. 아무래도 중국에 자주 와서 좋은 공연과 좋은 음악을 많이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화양연아 투어를 끝내고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레이징에 와 있는 것처럼 아시아 투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와 동시에 다음에 나올 것들도 지금 다 작업 중이고 각자의 프로젝트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개가 되어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 슈가형의 믹스테이브 본 릴리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요! 자요! 여러분!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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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형의 믹스테이브 역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 이거 듣고 울었어요 너무 좋아서. 슈가형의 믹스테이브 저희가 이제 분당체원단이 기회가 된다면 어디든지 구석구석 찾아가서 멋진 무대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언젠지 달려가서 멋진 무대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나 샤하이 등등 많은 곳에 또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경계의 리뷰 많이 하고 싶죠. 저희가 기회만 된 다음에 여러분들께 많은 저희 노래를 많은 중국어보존으로 저희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이제 12월에 곧 개봉인 이제 화랑 더 비기닝을 영화 이거 개봉이 아닙니다 박영희인 네 12월에 곧 방영 예정인 화랑 더 비기닝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한솔 저는 기회가 된다면 저와 취미가 굉장히 잘 맞은 귀여운 에이퍼 선배님들의 산들 분이랑 선배님이랑 산들이란 친구랑 한번 촬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저희 데리올기 또 아 좀 일어납니다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기타 멤버분들도 중국에 모셨으니까 제일 항상 미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성조가 정말 어렵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다 놀 수 있는다는 이거 잘 죽어 이거 잘 죽어 이거 잘 죽어 이거 잘 죽어 근데 앞으로의 향후 한 30년간 계속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 계속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 카메라보다 더 좋은 성능의 가슴이 뭔가 표정 추다 그걸로 되게 실감당해 표정 추다 알겠습니다 표정은 앞으로도 표정입니다 제가 빨리 저희 팬 여러분들께서도 기다리고 계시는 걸 알고 있어서 열심히 해서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화제 네 네 이번 사이에서 마다 귀여운 회원 네 그리고 또 애교를 잘 못 봐준다고 생각하고 네 여기서 한번 보여주고 네 볼 수 있을 거 보자 2 2 2 2 2 2 2 방금 부른 소리가 야 왜 3 2 2 2 2 2 2 3 2 3 2 3 아 최근에 이제 북유럽 여행을 못 쓸 수 있게 되고 근데 이제 성년이 아니라서 형들이 케이크를 하나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성장 하는 거 보면 이제 뭔가 지금도 많이 어리지만 책임감이 좀 더 생기지 않았나 싶어서 이게 말로만 이렇게 되게 막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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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태연아 아 아 장난이고요 그니까 평소에 그렇게 이미지가 작품인 것 같은데 만만한 형님들은 없고요 그니까 저를 좀 좋아해 줘서 그게 좀 다 저를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보 아니 내가 원하는 강의 이런 강의 아니 그니까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네 나오지 않았어요 네 원래 원래 발매와 동시에 서프라이즈 하려고 했는데 생각 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와서 네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기사로 되는 게 아니었는데 네 어떻게 하다보니까 기사가 돼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지금 네 아 원래 그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부담없이 내려고 했던 그런 믹스 데뷔이었는데 뭐 어쨌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어 더 더 환성도 높은 음악을 지금 해야 돼서 네 후반 작업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 그냥 내게 웃어줘 예 어 저희가 진지하게 생각중이에요 지금 저희가 어 이제 옴무형들 를 있는 소음무로 정말 정식 데뷔를 할까 네 지금 회사랑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구요 어 그게 이제 회사에서 오케이만 떨어진다면 저희는 대한민국의 퓨어잡을 퍼플티어로써 활동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о 이 . 음 음 일단 제가 처음이 이렇게 연기를 형들을 도전하는게 처음에는 많이 부담되고 약간 많이 떨리고 긴장도 많이 됐었는데요 촬영 계속 하다보니까 형들이랑 같이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 이제 약간 형들이 너무 가르쳐주니까 제가 약간 정답지를 보는 것 같다고 해야될까요 그냥 형들이 가르쳐줘서 너무 조금 이제 멋있게 한성 역을 잘 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별로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네 많이 먹진 않아요 라지 세트 하나 매일 일주일에 일곱 기름 라지 세트 하나 진짜 좋아요 일주일에 한 네 번 정도 정답 말을 잘 듣는 동생은 거의 대부분인 친구가 아닌가 싶고요 제일 말을 안 듣는 동생은 제 앞에 있는 이 막둥이 성인이 돼서 근육량만 늘어난 저희 정국이라고 할 수 있지 왜지? 왜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저희의 블로그에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몇 개의 이 레시피가 담겨져 있는데 요즘 블로그 활동이 뜸하네요 소심을 잃으신 건가요? 아 소심을 잃었다기 보다는 우리 스케줄 같이 하시면서 그러시면 곤란해요 스케줄상 조금 바쁜 관계로 아직 내용을 작성해서 업로드를 하진 않았지만 수만간 업로드를 할 계획입니다 목욕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목욕을 불러주세요 아 그게 요즘 봤어요 굉장히 입과 위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수학과 얘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대단한 문제를 맞추고 계신데 제가 밖에서 푸는 걸 봐 보니까 내가 저기 어떻게 같이 한다고 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수준은 많이 올라가고 굉장히 공학적인 문제가 많이 나와서 지금 가면 좀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전화로 이제 1주년 때 오라고 한 번 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스케줄 잘 못 나갔어요 다시 한 번 나가는 건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 경영이 잘해주고 있어서 지금 멋집니다 파이팅 저희 누나가 원래는 정국이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또 저랑 통화를 했는데 지민이를 굉장히 또 좋아하더라고요 지민이를 굉장히 또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지민이 정도면 매력도 있고 그리고 착하고 정말 또 굉장히 애교도 많기 때문에 저희 누나를 행복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지민이를 좀 해줄 수 있고 싶어요 저희가 사랑합니다 눈썹을 잊어서 그런지 그런가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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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저희의 소소한 꿈이고요, 뭐 진짜 화개장터 콘텐츠는 진짜 정말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진짜 앞으로 뭔가 보여드릴 많은 그런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기대를 해주는 게 좋고요. 조만간 참사될 예정이니까요 정말 꼭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질문은 이상인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화개장터 한번 해야되는데. 화개장터 헷갈리게 하지마 장난해 나 도대체 내가 뭐야 만만해 날 갖고 노는 거야 넌 지금 위험해 왜 나를 시험해 왜 나를 시험해 헷갈리게 하지마 장난해 나 도대체 내가 뭐야 만만해 날 갖고 노는 거야 넌 지금 위험해 왜 나를 시험해 왜 나를 시험해 헷갈리게 하지마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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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